아웃도어 의류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? 레저 활동이 많은 사람에게 필수인 아웃도어 의류 작은 얼룩이나 떼는 즉시 물수건으로 닦아주시고 그늘에서 말려주세요 드라이 클리닝은 아웃도어 의류의 기능을 떨어뜨리니 되도록 피해주세요 꼭 세탁을 해야 한다면 중성세제를 푼 미지근한 물에서 살살 비벼 빨아야 해요 잦은 세탁으로 아웃도어 의류의 기능이 떨어질까 고민된다면 에어드레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스페셜 코스로 아웃도어를 선택하면 방수, 방풍 등 원단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 스팀 및 드라이로 냄새 제거 및 효과적인 건조가 가능합니다 강력한 제트웨어로 겉감과 안감을 동시에 털어내주어 레저 활동 시 모든 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등산, 운동 등 아웃도어 활동 후 옷에 남아있는 먼지, 냄새까지 에어드레서라면 효과적인 케어가 가능합니다 삼성 에어드레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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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